2016학년도 지역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충남대와 건양대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대는 2,506명 모집에 2만 286명이 지원해 평균 8.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보다 경쟁률이 1.29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건양대는 1,278명 모집에 1만 816명이 지원해 평균 8.4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년보다 2.04%포인트 올랐습니다. 반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중부대와 금강대 등은 하락한 반면 대전대는 유일하게 5.98대 1로 지난해에 비해 0.75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